오늘은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은 에덴 동산 스토리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의 원리, 원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토타입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원래의 모습을 알고 있다 그러면 깨지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모습을 모른다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모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죠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점심도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면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자꾸 들린다면 그것은 정신분열이다 맞죠?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자꾸만 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 아래는 것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들리는 것이고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아침에 들었다 점심에 들었다 그러면 정신분열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원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힌 분열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게 뭐냐? 에덴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적극하겠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게 교회고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가 회복되는 곳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세 번째는 천국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곳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네 개의 강 이름 나옵니다 비손, 기혼, 키테겔, 유보라데 그러니까 에덴은 강의 발원지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물이 시작되는 곳 여러분 물은 곳 생명이라는 거 아시죠? 물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들을 발견했을 때 거기 물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물은 곳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 비유가 이 환상이 에스기에서 47장에는 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할 정도의 물이 되었다 이게 에스기에서 47장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어찌 보면 넌센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나라 도시 가운데, 강나라 수도 가운데 강 없는 수도가 있는 나라는 사실 예루살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중국 같으면 양자강, 장강이라는 강이 있고 나일강, 거기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오고 바벨론은 유브라테스강 이런 것들 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한강이 있죠 고구려의 수도에 있던 평양도 대동강이 있고 강 없는 수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은 풍요로움을 줍니다 강은 우리에게 경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잘 되게 하는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이라는 건 세상의 조건이거든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위치, 권력,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이 흘러야 되느냐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이 성령의 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원 7장 3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강이 흘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 나오신 성도들 우리 내게는 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돈도 없고요 돈이란 강도 없고 권력이란 강도 없고 배경이란 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이 흐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정 3장에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강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비전 찬양을 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다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 온 땅에 흘러간대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씻는 거죠 에베스 5장 26절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부터 흘르는 그 보혈의 강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낸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이다 맞습니다 교회가 범죄하고 성도들이 범죄하고 목사들이 범죄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세인들 윤리주의자들이 사실은 교회를 더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윤리주의자들의 얘기들을 따른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신 옷 입은 사람들, 손 씻은 사람들, 흠 없는 사람들 그런 수만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럼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은 죄인들, 많이 넘어진 사람들은 진짜 눌리고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외식하고, 안인 척하고 그게 바리세 전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 윤리 외치지만 사실 그건 교회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리주의자들이 홍대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홍대 앞에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주의자들이 홍대 앞에 와서 할 일은 뭐예요? 정제밖에 더 있겠어요? 니네들 다 망한다, 지옥 갈론들아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윤리주의자들이 내일부터 떠나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 성교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문화적 상대주의를 얘기할 거예요 힌두교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서 건드리냐고 그렇죠? 전도 개념이 없습니다 성교 개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윤리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윤리주의자들이 좌절 속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죽는 게 나아 죽으면 영웅 돼 오히려 죽음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게 윤리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바리세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주의자들이 죄와 아픔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값 치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고 숨막히게 만들고 사실은 메시지도 아니죠 죽을 사람에게 죽는다고 말하는 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망할 사람들에게 망한다고 말하는 게 무슨 메시지예요? 보금이 뭔데요? 죽어도 살겠건데요 망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살아난다 그게 보금 아닙니까? 보금을 신고해야죠 보금을 보금을 살리는 건데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인데 보금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찬사를 가정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중환자가 있는데 당신 이틀밖에 못 산다고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줍니까? 이틀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묻더랍니다 이틀밖에 못 사니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환자가 그러더래요 어디 다른 의사가 없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에게 죽는다고 말하는 게 의사예요? 살려내는 게 의사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의사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과 불쌍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죽으려는 사람들 또는 상처의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하무가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사도형의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복잡한 설명을 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사랑은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생기고 건강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그 생명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등가성이에요 내가 귀하듯이 너도 귀하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등가성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세리, 죄인, 창기,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바리새인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18장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세리를 무시하는 행이 나오잖아요 멸시하는 행이 나오잖아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 형을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치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즐거워하자 그때 그 형은 뭐라 그래요? 저런 놈을 왜 용서해주냐고 저런 놈을 왜 받아주냐고 그게 바리세인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생명의 등가성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사케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케오 세리장이었지만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케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가 보면 19장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바리세인들입니다 수군거림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멸시지요? 비난 매도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인자는 인자가 온 곳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구원이 뭔데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죽음의 강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 죽이는 세력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광명의 천사같이 보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세인들이에요 교회는 에덴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강의가 흘러야 됩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아라바바다 사혜입니다 죽은 바다를 살렸다고 했어요 거기서 물고기가 뛰어놀게 만들고 양쪽에 열매들을 맺히는 생명과실이 맺히게 되더라 그게 교회입니다 올려놓으면 좌절과 낙심과 또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깨졌던 인생들 성전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된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형들에게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하고 전복되는 것이에요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구며 그곳에는 베델리움 베델리움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진주, 호만호,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는 보석이랍니다 전 보석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에덴에는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금이 있고 베델리움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21절, 21장 같은 데 보면 천국을 묘사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거의 비슷한 게 나아요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냥 좋은 보석이라고 얘기합시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렇게 해서 12개 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바닥이 정금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천국은 보석이 많아서 참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천국은 왜 좋습니까? 보석이 많아서요? 그럼 금방 주인은 천국 갈 필요도 없게 천국은 보석이 많아서 좋다 그 해석이 아니라 천국은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보석이 전혀 보석되지 못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보석은 어디 있습니까? 금고에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보석이 널려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천국의 아스팔트가 뭐라고요? 금이래요 우리 아스팔트를 귀하게 여깁니까? 도로 지나가면서 귀한 것 이렇게 만지나요? 막 밟고 지나가죠? 천국은 금이 얼마나 흔한지 가치가 없는지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도로 포장을 금으로 했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감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은과금, 권력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든요 세상의 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고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금이 힘을 발휘하고 은이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그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죠? 에베스 5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있죠? 젊다고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950년대생들 계십니까? 1950년대생 중에 한 분인데 강원도 상골에서 사신 분입니다 이름이 상수입니다 참 우리하고 상수하고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모래 상수리나무와 상수리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상수역 옆에 있습니다 상수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에서 거기서 창세기 12장 보세요 거기서 약속을 받았어요 상수 이 친구 이분도 상수예요 상수 큰아버지한테 가난할 때입니다 50년대생들 아시죠? 대개 굶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악착하게 살던 분들 아니에요 그 큰아버지한테 노란 고무신을 선물 받았댑니다 그 당시에는 고무신도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타이어 녹여가지고 다시 만든 거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 제일 쌓고 하얀 고무신은 생고무에서 만든 거예요 폐타이어가 아니라 그래서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흰 고무신을 신으면 부자 검은 고무신을 신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 집신도 싫었어요 그때 한동안은 그런데 노란 고무신이니까 흰 고무신에 색채까지 넣었으니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노란 고무신 감동들도 안 하시네 노란 고무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알아요?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 가난한 상수가 노란 고무신을 선물 받고 신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귀해서 그래서 맨날 들고 다졌어요 맨발로 들고 다졌다고 달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맨날 들고 다니다가 개울을 지나가다가 한짝을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요 씻지도 못했는데 그게 개울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찾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개울을 따라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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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늦게까지 쫓아갔어요 강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려가지고 무슨 고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했어요 중간 생략 고아 아닌 고아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넘어서가지고 당시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였죠 뭐 이런 가족 찾기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가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노란 고무신 사줘가지고 안 씻고 다니고 들고 다니다가 개울에서 한자 떨어뜨려서 그걸 찾다가 결국은 고무신도 못 찾고 집도 못 찾고 그래서 나는 홀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지금 이 나이가 되었다 텔레비전에서 그 프로그램을 동생이 봤습니다 동생이 보고 형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는요 상수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아들 잃은 충격에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늙은 아버지가 치매가 들어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늙은 상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저럴 수 있구나 이 상수 노란 고무신 하나 매달려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쳐버렸잖아요 상수같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노란 고무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씻고 다니고 잃어버리면 될 건데 그거에 인생 걸고 그 한짝 찾겠다고 가다가 인생 다 놓쳐버린 겁니다 물론 인생이 전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노란 고무신에 신인 신경 쓰지 말라가 천국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죠 그 사명에 충성 다하는 거 이거 뒤흔들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노란 고무신 던져주고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쓸데없는 가치들 어떤 때는 고통 회피하라 편한 길 가라 사람 눈치 보라 먹고 살라 넌 살아야 되잖아 노란 고무신이 마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다가 진짜 가치인 일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탱호 6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염려는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노력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염려는 더 큰 것을 보면 없어집니다 염려는 더 큰 것을 보면 없어져요 더 큰 것을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어요? 대표적인 돈 같은 거 믿어요 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천만 원이 생겼더니 염려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돈 믿은 거지 천만 원 딱 생겼더니 염려가 많이 사라졌대요 어떤 게 사라지죠? 등록금 염려 사라지고 생활비 염려 사라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의 능력 믿은 거죠 하나님이 돈만 더 못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천만 원 갖고 사라지는 염려는 염려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었지 그런데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전등학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뜻을 뭐라 그래요? 사명이죠 사명에 충성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죠? 그런데 우리 많은 것이 뭐가 결정해요? 돈이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네팔 성교를 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제정부에 물어보죠 돈이 있습니까?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없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같이 노란 고무실의 인생 팔아먹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은과 금에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용도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구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생명나무도 있지만 반드시 선악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가 없으면 에덴이 아닙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망하게 만드냐고? 아닙니다 선악가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구별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장치를 마련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선악가예요 선악가가 무슨 열매 어떤 사람 사과라고 그러는데 사과 조금 전에 먹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선악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선악가라는 거예요 선악가 하나님이 허락받고 산다 내 멋대로 안 산다 그게 선악가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가는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선악가를 먹으려고 그럴 때 그 마귀의 유혹이 뭐였어요? 창세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선악가를 먹는 건 그 열매의 유혹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말은 홀리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구별되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내 주인 되신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날 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산대 내 인생은 나일 거래요 그게 선악가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목사님과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적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죄인 줄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반나절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에 갖고 죄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 자아의 자아 자아가 깨지질 않아요 이놈의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더라고요 자아가 깨지는 거죠 죄 문제 십자가의 보혜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죄 없다 그러면서 자아가 십파렇게 살아있죠 짐 멋대로 살아가죠 갈라데스 2장 20절이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내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제에도 한번 소개했죠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집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땅 팔아가지고 성교하는 사람도 많이 봤대요 집 팔 수 있습니다 땅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성도는 한 명도 못 봤다고 집 드리는 것보다 땅 드리는 것보다 자기 자아를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자기 안 죽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뭔지 알아요 시끌먹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만나서 밥 한 끼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울렁걸렁거리고 어떤 충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만나서 식사한 것이 어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에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실제로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평범한 사람과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충격적이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교사가 서 있으면요 학생들이 선생님 만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그런 충격과 그런 생명의 터치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사라지게 만들고 엉뚝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살리는 복음 오직 예수죠 예수님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살아납니다 같이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사명, 기도 거기 집중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되신다 하나님 되신다 자기 자신이 피조미료를 인정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대길을 추구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gray 상관 무after Black 그래서 집중